오케이 민준이 A에 24 아이고 못했네요 오케이 민준이 지금 폰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은 봤다니 자 그러면 해볼까 어 이건 뭐죠? 핫 오케이 그래서 O가 내는 내가 이 소리 딱 내 보자 오? 민준이 머리 좋아 아. 어. 그렇죠. 여기서 뭐가겠죠? 아. 그렇죠. H는 T는 T 합치니까 핫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되죠? TOP 그래서 T는 O는 중에서 A 그렇지 p 는 합치니깐 탑 아이고야 터치가 안됐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와우 나 그렇죠 이번엔 유가 내는 세가에서 우리 정리부터 유는 유 우 어 여기서 뭐가 됐어요 어 애는 느 몇가지 소리가 너네 너 그렇죠 t 는 합치니깐 not 넷 오케이 그 다음에 애는 뭐가 될까요 run 와우 그렇죠 r 은 어 r 은 or u 는 유 우 어 에서 어 어 후 n 은 느 합치니깐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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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먹 와우 먹 정척박사 됐네 m 은 m 은 유는 유 우 어 와우 그 다음에 g는 뭐 같은데 그 g 같은데 여기선 그 합치니깐 그 다음 가 mark 그 다음에 애는 huge hug 와우 h 는 huge u 는 us 그렇지 5G 는거 같은데 USS c jal syndrome 그렇지 그 쉽지 같은데 여기서는 그 합치니깐 hug hug have C는? 컷. 와우. C가 내는 누가의 소리는? X. 오 그렇지. X. 그렇지. 기억해냈네. X. 그 중에서 여기선? T. 와우. Q. U는 뭐 중에서? O 중에서? O. 와우. 오. 선생님 지금까지 파닉스 수업한 친구들 중에서 지금 제일 또롱또롱 대답하고 있어. T는? T. T. 그러면 합쳐서? CUT. 와우. CUT. 떠 list. 얘는? M. M. M은? M. M. O는?won. 뭐 중에서? O. O. A야, A. O? O? 이 책은 U가 다 O 되는 거랑 O가 다 O 되는 거를 연습시키고 있어. 눈치채는지 모르겠는데. 그 다음 P는? 도롱도롱 얘는 M은 M은 O는 뭐중에서 O A야 이 책은 U가 다 O 되는 거랑 O가 다 A 되는 거를 연습시키고 있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P는 M은 O M U 그러니까 U가 O 됐잖아 U가 O 되는 거랑 O가 A 되는 거만 모아놨어 P는 MOP MOP 그 다음 S는 S U는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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